이 드라마는 우리의 한창지녀를 산다고 한 흘러가니 흐헤헤헤헤헤 하핳헤헤헤헤 야 지라노 앉어 아 영어 공부 하는데 왜 집중을 안 하냐 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잉글리시어 아니 무슨 뜻이냐고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이거 뭐지? 열 번째 알려줬다 열 번째 힌트 아 아 아 쓰레기 아이 쟤 하려고 만드는 쓰레기 아니야? 뭔 소리야 개쓰레기 개쓰레기 뭔 소리야 임마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 와 선생님이오구나 집중은 안 하냐 다음 이거 뭐야 이건 당연히 알죠 내가 뭐 비눗방울 이건 잘하네 이거 모르는 건 매니아 아니야 할까봐 이거 모르는 건 내가 시켜줘 시켜 야 잘했으니까 선물이야 발카샘님 이거 주시는 거야? 그렇게 좋냐? 발카샘 저한테 한 번도 안 좋잖아요 제가 발카샘 총성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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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감정하고 사장님 일하러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카샘님 나한테 초콜릿 주다니 어? 티라노 오빠다 뭐? 뭐 하세요 형? 초콜릿이네 안 돼! 이건 발카샘님 나한테 보물이라고 발로코 안 했는데요? 어? 살려줘 야 우리 심심한데 티라노 형 초콜릿이나 뺏어먹을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옛날에 등장 밑이 뜨겁다고 했어 어? 발카샘에 해고당해서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발카샘 자리에서 이 초콜릿을 먹으면 애들이 아무도 모르겠지? 왜 움직야 와 나 천재야 천재 뭐야 초콜릿에 알파벳이 잡혀있네? 어.. 이건 설마 발카샘님이 이 초콜릿 먹으면서 알파벳 공부를 하는 기평이튼 어? 발카샘 초기어 갑니다 초기어 갑니다 초기어 갑니다 V W W 근데 어떻게 뺏어먹지? 첫번째 작전 기습 A, B, C, D, E, F, G 에헤헤헤헤 에프까지 내가 외웠네 와아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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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야야야야 먹어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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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뺏어 먹을래? 어떻게 어떻게 안 돼 더 이상 뺏기면 안 돼 뺏기 뺏기 야 히라노 형 완전 무서운데? 이제 못 뺏어놓나? 안 되겠다 새로운 작전을 펼쳐야겠다 날아봐 아 가자 지금 드려 히라노의 보안이 한 단계 강화됐다 이제 어떡하죠 사령관님? 새로운 작전을 펼쳐야겠다 이번 작전은 유니 에헤하 유니 아 야 야 야 야 어이거없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근데 양생의 사령관님은 괜찮으실까?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럭키보이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작전을 펼쳐야겠다 다음 작전도 있나요? 물론이지 다음 작전은 유호 유호 감히 발가락 쌤이 준 초콜릿에 손을 대? 이번엔 가만히 오는다 시나눔 오빠 귀여워 누구세요? 오빠 저 초콜릿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내가 더 올 줄 알아 짜 짜 짜 개일아 성공했어? 아 안되겠다 새로운 작전을 써야겠어 데려가서 뭐해? 어? 팔갓살 명이 어쩐 일이에요? 음 돌이토슨 나 초치지 맞으메 뚜수 우와 절대로 잠뜰 heiten 나 AP 있어 아 쇼 촬영 우리 진짜 재밌었다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 너무 심했어 자네들 승리가 그 밖에 안 되나? 아이 그만하자니까 작전은? 아이 갚아주겠는데 왜 그러겠어 배달 해야돼 어? 두더지 아니야? 나 까탈리나 경황선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빨리 말해 두더지 내 두더지 왜 이래? 왜 이래? 불러도 왜 이래? 어? 최종이가 말까냈어요 왜 이래? 왜 울고 있어? 사실은 두더지하고 애들이 제 초콜렛 훔쳐갔어요 어? 내가 준 초콜렛 훔쳐갔다고? 어? 나쁜 놈 자식들 어? 안 돼 있어 티라노 내가 복수해줄게 복수야? 우리의 작전은 매수야 직원으로 염생아 형 슈슈슈슈 이리다 슈슈 아 왜요? 어? 이게 뭐예요? 내일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우리 편 넘어와 넘어오라고요? 어 같은 편 내가 주구 네 두더지랑 개인이 혼내주자 알겠어요 너 같은 편 발카라쌤 얌샘이 저의 표현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내가 하란 일을 하니까 되잖아 역시 발카라쌤은 최강공명이세요 그래 얌샘아 너 이제부터 우리 편이다 이제부터 궁지에 몰린 피라미는 발카라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지 그럼 발카라쌤은 초콜릿으로 나를 매주하려고 할거야 그때 나는 거기에 넘어간척 하는거지 그리고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향을 파악하고는 초콜릿으로 통째로 갖고 나오는거지 하하하하 이제부터 징징이랑 두더지 개인이 완전히 우리가 혼내주는거야 맞아 알겠어요 발카라쌤 어? 당신은 군물이에요 얌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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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вер 이른떼 이른떼 out 안녕하세요 나는 야, 한글바구 한글 중에서도 자음을 좋아하지 ㄱ ㄴ ㄷ ㄹ ㄴ ㅁ ㅈ ㅊ ㅌ 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